그대여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리오단 클리닉은 1975년 리오단 박사의 의지와 올리브 여사의 후원으로 시작된 병원입니다. 캔사스 위치타지에 존재하면서 처음 이름은 The Center for the Lymphoment of Human Functioning Institute 나중에 리오단 박사가 사망한 후에는 리오단 클리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병원은 비타민C의 용량과 치료 프로토콜을 만든 비타민C의 메카라고 말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임상 사례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 남자 환자로서 우측 신장암 진단하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간과 폐의 전의가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환자가 나이도 많고 신장암이 항암제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항암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문은 주 2회 30g씩 비타민C를 정맥주사하고 경구로서 비타민C 4g을 복용하였습니다. 육주가 지난 후에 호흡이 편해지고 전의된 암 자체가 크기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치료를 계속하니 암이 없어졌습니다. 환자는 14년 동안 더 살았고 나중에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남자 환자로서 체장암 진단하여 수술을 수행하였으나 복강내 전의 소견이 있어서 수술도 못하고 바로 배를 닫았습니다. 3개월 동안 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실패하고 당시 암 수치인 CA19-9는 7400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비타민C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15g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75g까지 올렸고 주 2회 정맥주사를 하였으며 주사를 안 맞는 날은 경구로서 비타민C 4g을 복용하였습니다. 3개월 후 암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고 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후 비타민C 주사를 중단하였고 2개월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 여자 환자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단 시 이미 뼈가 전의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전의가 돼서 말기 상태로서 통증도 매우 심했습니다. 환자는 항암제 치료를 포기하고 비타민C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용량은 15g이었고 점진적으로 용량을 100g까지 올려서 주 3회 비타민C 정맥주사를 맞았고 주사를 안 맞는 날은 경구로서 4g을 복용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뼈 젖으니 소견이 없어지고 진통제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습니다. 환자는 암이 좋아졌지만 쇼핑 중 갑자기 대퇴골골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제가 직접 치료했던 환자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2000년부터 비타민C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저희 병원 자료가 우리나라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단독요법을 한 경우 반응이 전혀 없던 분이 73.8%를 차지했고 암 성장을 지연했던 분이 16.9% 실제 암을 억제했던 분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항암치료를 병행했을 때 29.2%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50%는 암 성장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20.8%는 암을 직접적으로 억제시켰습니다. 임상 경험을 통해서 비타민C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거나 억제를 한 효과를 본 사람은 약 10%입니다. 그러나 70%의 환자분들은 비타민C를 통해 암은 죽이지 못해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국내나 외국이나 비슷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문을 통해서 암종별 결과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창한 병원의 대표원장인 염창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